이 백화점 남 최고당도 선별 제주 카라향은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주에서 자란 카라향으로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고당도로 선별된 카라향은 상큼하고 달콤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제주에서 농사 지은 것보다 더 달달한 맛을 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높은 만족을 줍니다. 제품의 상태가 매우 좋고 신선하며 냉장고에 보관하여도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또한 고객 문의에 신속히 응답하여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이즈도 적당하고 껍질이 잘 벗겨져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맛, 신선도, 품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제품을 칭찬하며 매력적인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카라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주 효도농장에서 직송된 고당도 명품 카라향으로 신선하고 고퀄리티의 맛을 선사합니다. 고른 크기로 16개가 한 상자에 들어있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고 달콤한 맛과 상큼한 신맛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껍질이 부드럽고 씨가 있는 것도 신기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5점 평점을 자랑하며 맛뿐만 아니라 배송까지 깔끔하게 처리되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여 가성비 또한 뛰어납니다.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며 올해 최고의 카라향으로 손색없는 제품입니다. 매력적인 맛과 품질로 인해 재구매율이 높고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통해 특별한 맛과 향을 경험하고 풍성한 감성을 느껴보세요. 이 제품은 고당도 프리미엄 제주 카라향으로 못난이 카라향 4.5kg랍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맛있게 먹고 재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품의 신선도와 맛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못난이라고 하여도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씨가 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달콤하고 새콤한 맛으로 소비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어 소비자들이 만족하며 자주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상큼하고 달콤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뽐내며 신선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은 맛과 품질면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며 구매를 고려할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평가됩니다. 이 제품은 깨비노원 제주 카라향으로 4.5kg의 로얄과가 엔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게끔 만드는 특징과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제주에서 자란 카라향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신선하고 풍부한 과일향이 돋보입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은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5점 평점을 얻었습니다. 이는 제품의 맛과 신선도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철이 아니어도 맛이 여전히 좋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품의 맛에 대한 일관된 품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일부는 상품이 신선하고 맛있음을 강조하며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보다 훨씬 만족스러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할 때 깨비노원 제주 카라향은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